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학교! 이게 뭐라고? 학교! 학교! 물리적, 기학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이상적으로 구해. 설계, 기여하는 학문. 어차피 재료역학하는 이유는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해서야. 기계, 설계다. 기계, 설계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재료도 들어가고, 공작도 들어가고. 그중에 크기를 결정하는 학문. 얘가 뭐야? 재료역학. 그러므로 재료의 기본적인 변화를 다루는 재료역학에서 재료의 성질과 하중의 역량 등에 대하여 몇 가지 가정을 한다. 실제 문제를 이상적이고 단순화시켜서 해석한다. 재료역학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은 정역학적 평형상태.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 잡아당겼어. 여기서 20 잡아당겼어. 그런데 이쪽에서 100 잡아당겼어. 그럼 말이 안 돼. 왜? 평형. 시그마 F 이코르 0 이면서 정적, 정역학적으로 해. 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F는 MA. 이거는 움직이지. 가속도죠. 그럼 이것도 평형은 이로 안 이로. 1호 F 플러스 마이너스 MA 이코르 0이잖아. 다시 얘기해서 시그마 F 이코르 0이야. 이거는 정적이야? 동적이야? 동적인 평형이야. 그럼 얘는 정적인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120이야. 그럼 여기 당연히 얼마가 넣어야 돼? 1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인 정역학적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외력을 받으면 이에 상용하는 내력, 인터널 포스가 생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잡아당기고 100이야. 여기서 100 잡아당겼어. 여기를 가상단면을 잘랐어. 딱 잘른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력이 이 안에서 가상단면에 내력이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하고 어떤 게? 동일한 게 분포화중으로 걸려야 돼. 그럼 우리는 무슨 화중 걸린다고 봐? 집중화중이 걸린다고 봐. 집중화중 크기가 얼마? 100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력이 발생하면 내력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내력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한. 외력이 없어. 그럼 여기 내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하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생겨놓고 여기로 당겼어. 그럼 여기는, 이 면에는 가상단면일 때 내력이 생겨. 그런데 이 단면에는 이쪽 단면에 내력이, 외력이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이 단면에는 내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응력, 뭐 조금 아신 분은 응력 얼마? 0. 시그마, Y가 0.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해안에 한다 하는 거지. 이 가정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좋아? 왜요? 이러는 거지. 그럼 재력학 문제, 뭐 2천 개 왜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20개 중에 몇 개 맞아? 14개. 그거 어떻게 해? 그럼 못 붙어. 한 8개월 공부해. 저한테 합격수기 한 사람은, 기계계열 나온 사람은 20일 만에 붙었어요. 이게 정상이야, 기계과 나오면. 그러면 기계계열 안 나오거나 법대 나왔어요. 행정학과 나왔어요. 두 달, 길어야 두 달이면 붙어. 몇 점으로? 65점. 과목 낙제 없이. 우리한테 이전에 얘기했었죠? 자, 두 번째. 재력학에 이용되는 모든 재료는 연속체, 고체. 하니까 이거 무슨 체야? 연속체다. 컨티뉴입니다. 앞에 기본사항에서 이걸 그래서 한 거야. 호머지니어스, 등방성이라. 방향성이 어때? 일정하다. 또 등질이다. 자, 등질, 호머지니어스, 등방성, 아이소트로픽, 연속태, 컨티뉴 이런 과정이 다 들어간 거야. 다시 얘기해서 고체 역학에도 컨티뉴, 등방성, 아이소트로픽, 등질, 호머지니어스 이런 과정은 어디에 다 들어가서? 재력학에 다 들어가 있다. 재료의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변형이 발생한다. 당연하지? 이 변형이 어느 한계 내에서 작용, 외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외력을 제거하게 되면 변형을 소멸하게 되며 원래 형상으로 돌아온다. 즉, 어느 영역? 탄성 영역만 다뤄진다. 그럼 탄성 영역이니까 영역은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과 또 뭐가 있어? 파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설명하는데 고무줄이 제일 좋아. 쭉 잡아당겼다가 탁 났더니 원래 자리로 돌아와. 어느 영역에 있는 거야? 탄성. 잡아당겼어. 쭉 잡아당기고 조금씩 나면 끊어질 것 같은데요? 끊어질 것 같은데요? 탁 났어. 그랬더니 길이가 조금 늘어나 있어. 그대로 있어. 좀 늘어났어. 변형이 생겼어. 그러면 소성입니다. 뭐 파괴는 얘기할 때 없지? 끊어졌어. 그러면 우리 체력학은 연속체이며 등방성이며 등질이며 컨티념이며 등방성, 호머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이며 등질, 호머지니어스. 이게 전부 등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컨티념, 등방성, 아이소트로픽, 등질, 호머지니어스 하며 일래스틱이다. 여기에 있는 것만 다루는 학문이 뭐야? 재료역학이다. 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역학이 범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적이야? 동적이야? 정적이다. 정적. 그리고 뭘 이뤄어? 시그마 F 이코르 0을 이루며 시그마 M 이코르 0. 힘의 평영방정식과 모멘트 평영방정식을 만족하는 학문. 얘가 뭐야? 고체역학에서 3D, 3D를 다 빼버렸어. 그건 뭐가 돼? 재료역학이다. 하고 되는 겁니다. 이게 재료역학의 정의. 고체역학의 정의. 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직장. 어디가 좋더라? 공기업이지. 공기업 들어가면 이게 제목을 주고 토의를 하라고 그래요. 본 사람들이 시험 보고 저한테 메일 보낸 겁니다. 그럼 토의하라고 그럴 때 재료역학, 고체역학 이런 기본적인 거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거기서 댐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뭐 응력, 공식을 대세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럼 이제 재료역학의 정의는 됐어. 그럼 파괴는 해안에? 안 합니다. 소성과 소성, 변형이 있는 거 해안에?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외력을 봐줘야 되는데 이 외력을 재료역학에서는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 하중을 로드 해가지고 부호는 P라고 쓰고 G, 자중도 쓰고 또 P라고도 쓰고 하중 또 오메가도 쓰고 또 감마도 쓰고 여러 가지 부호를 하중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중을 부호 가지고 외우면 안 되고 뭐 가지고? 단위 가지고 보자. 단위 가지고 보는 건데 재료역학에서 사용하는 하중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중은 변화상태, 분포상태, 작용, 부위 보는데 먼저 변화상태에서 정하중 보겠습니다. 자, 변화상태에서 정하중 하니까 막대기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막대기가 긴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보 라고 합니다. B입니다. 보. 자, 여기서 하중이 걸리는데 내년으로는 집중하중이 걸려 여기서 팽디톤이 걸립니다. 아는데 우리 단위를 봐야 돼. 단위는 중력 단위계 F, L, T 단위입니다. 단위계가 있고 절대 단위계 M, L, T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료역학인데 시험은 기사시험 위주잖아. 기사시험은 전부 M, L, T 킬로그램, 메스, 미터, 세크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톤 하면 뭐해 다니? 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초사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기초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1장이지, 1장. 기초사항에서 다 했다. 자, 100니톤이고 여기가 2분지 L이고 여기가 2분지 L이다. 그럼 여기서 누르는 거 몇 뉴턴? 50니톤. 여기서 누르는 거 몇 뉴턴? 50니톤. 그래서 양쪽에서 50니톤으로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그럼 누르는 게 몇 뉴턴이 누르는 거야? 100니톤이다. 이거 무슨 하중? 정하중. 서 있는 거야. 정하중이다. 그다음 동하중. 움직이는 하중 나옵니다. 이 동하중인데 반복하중 하는 건 하중이 몇 개? 두 개 내지 세 개. 10 뉴턴. 50 뉴턴. 이게 1번, 2, 3, 4, 2개가 교대로 눌러. 교대로 반복해서. 그럼 무슨 하중? 반복하중. 충격하중 하니까 위에서 잡아 던진 거야. 잡아 던지니까 쇽 내려야만 더 딱 하고 맞겠지. 얘를 무슨 하중이라고 그래? 충격하중이라고 한다. 솔직히 이 동하중은 이사 다니는 거야. 이 동하중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뭐 볼 것도 없어. 기출문제로 해서 하면 됩니다.